아, 무슨 일입니까? 선비님 연이 끊어졌습니다. 아, 미안해요. 실수로 그런 것 같소. 아닙니다. 액막이 연은 원래 끊어서 같이 액을 날리는 겁니다. 그렇습니까? 예, 제 것도 같이 끊어서 날릴게요. 두 연이 함께 날아가고 있어요. 모든 액을 담고 날아가나 봅니다. 남자. 네? 받아주시오. 어. 이게 뭡니까? 생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셨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가락지요. 손수건보다 더 오랫동안 간직해 주셨습니다. 우리 소중한 것을 왜 제가 이걸 간직해도 되는지 그대를 그대를 연모하오. 아프고 아팠던 간절했던 우리 둘 사람 이젠 놓지 않을 날 같아서 지켜줄게 이 세상 한 사람 그대라는 향기로 가득 차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둘만의 별이 늘 반짝이네 아이들 사항 아니야 아니 나 너